오우, 감사합니다. 어우, 보물상자 올라왔다. 오우, 친구들, 위에 보물상자가 올라와 있어요. 오우, 그것도 두 개나 올라와 있네. 어머나, 갓. 감사드려요. 시간 되면 빵 하고 터뜨려주세요. 감사드려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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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님. 자, 이거 캡처하실 분은 해가시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여기 자리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. 하세요. 오마이갓. 감사드려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. 어떡하죠? 어머나, 갈매기. 와, 저기가 적당히 또 해무가 껴있어. 그 해따는데 바로 밑에, 물 위에. 그리고 등대가 있어. 그리고 배들이 유유자적 떠 있어. 하나, 둘.